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양과장입니다.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심축불라를 소개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선부역과 안산역에 더블역세권 위치인데요. 버스정류장도 가까워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기도 편합니다. 서한산 IC가 인접해 있어 자차로 이동하기 쉬우며 1층에 마련된 주차공간으로 주차걱정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사거리 상권이 있어 일상생활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선부건장 주변에 대형마트, 대형병원, 관공서, 은행, 다양한 음식점과 문화공간 등의 많은 상권이 모여 있어 이용하기 편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접해 있어 학군이 좋은 최고의 위치인데요. 저녁과 어려도 오랫동안 거주하기 좋습니다. 내부 공간이 너무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요. 아치형 디자인의 중문이 있어 사용하기 편하며 가족이 모두 모이기 좋은 거실은 천정에 매립등이 있어 구석구석 환한데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이 있어 거실부터 주방까지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침대를 두고 혼자 사용하기 좋은 작은 방과 넉넉한 중간방, 더블 침대와 장롱을 배치하여 부부가 사용하기 좋은 안방까지 스리룸 구조로 실입주금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방문 예약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